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서울시 등에서 압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압력이 왔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행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단호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시면 시간을 좀 내셔서 37분짜리 기자회견 전체를 한번 보는 것도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13일 오후 2시에 서울 은평국 한국역성의 전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지펴보면서 이번 사건에서 두 분의 여성단체 대표들의 은행이 앞으로 이 사건의 방향타를 결정하겠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고미경 한국역성의 전환 상임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입니다. 이 두 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난 이후 직후부터 함께하기로 했다는 발표와 함께 아울러 기자들의 일문인담을 보면서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점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여건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더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경 소장의 발언입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의 성격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건의와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을 자신들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단체는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를 위한 절대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돕는 그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경 소장은 이 사건의 형사사법 절차상 수사 및 재판을 거쳐서 가해자인 박원순 씨가 엉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피고소인인 박원순 씨가 모종의 경로로 수사사항을 전달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온오프라인 상으로서 2차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의 수사는 더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미경 소장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심지어 강조합니다.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이번 사건이다. 이것이 이미경 한국성폭력 3당소 소장의 단호한 그런 정의입니다. 또한 그는 단지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고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또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이 되고 있음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사 이전에 수사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에서 이미경 소장은 이렇게 개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성폭력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결론은 이미경 소장은 다른 모든 분들과 연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성 성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오랜 역사의 두 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한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결연한 태도나 그리고 단호한 그런 발언을 보면서 아 이 사건을 적당히 덮고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수사건 종료다 공소건 종료다 이런 법률적 용의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을 그냥 묻고 그냥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성들은 대체로 역성들보다 좀 무딥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남성들은 젊은 남성보다 더 무딥니다. 무딘 남성들 둔감한 남성들 특히 나이든 둔감한 남성들은 뭘 그걸 갖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떴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꽤 집권층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기폭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높고 이제껏 그래왔듯이 그냥 넘어갈 게 시도하면 그것은 이것이 하나의 기폭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연대의 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곧 맞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3일 날 방송됐던 검찰총장 지휘권 상실하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김형인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검찰도 미통당도 여당을 상대로 너무 무기력해서 국민들까지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통당은 말도 안 되는 국회 안건을 목숨 걸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냥 퇴장하면 끝입니다. 정말 화납니다. 사실 지금 무리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국회의 선진화법 위반으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 9명이 재판 중입니다. 아마 이들의 신분도 상당히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궐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정선거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인정한 것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시시비비를 전혀 논하지 않고 그냥 등원해서 원내에서 싸운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국민들 눈에는 참담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는 21대 그런 원내 구성이었습니다. 바로 21대 총선이 4.15 부정선거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승부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형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GONG 공TV를 통해서도 자신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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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